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요 그 멋진 군생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멋진 군생들 하구요 가격 저렴한 다육이 하고 아주 멋진 명품들 쭉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20% 에서 뭐 25% 30% 까지 쭉 세일을 하는 가격으로 쭉 올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구요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쳐다니는 크리스피 뷰티 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자 군생이구요 얼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얼굴 많은 군생들 요아이 요아이 두아이 보여 드리고 있구요 24,000원 짜리 2만원씩 드립니다 자 크리스피 뷰티 군생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자 요 2만원 드리는 크리스피 뷰티 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환협 롱기시마죠 롱기시마 이렇게 큰 아이 요즘에 보기 참 힘들어요 어 이렇게 큰 아이 보기 힘들구요 아주 목대 튼실하고 제가 밑에 하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튼실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구요 목대가 더 목 목대가 이렇게 튼실 하더라구요 자구도 많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요 요아이 10만원 짜리 입니다 10만원 짜리 이거 20% 빼 가지고 8만원 드리고요 8만원 자 크기 보실까요 크기는 17cm 정도 나오네요 17 자 17 이상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자 롱기시마 환협 롱기시마 대품 8만원에 이거 수량이 하나 있기 때문에요 한분께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램닌금 이죠 그램닌금 군생 이에요 자 그램닌금 군생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아이들은 그 4만원씩 이에요 4만원씩 인데 요것도 20% 이상 해서 3만원 해 드리고요 3만원 자 그램닌금 3만원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뭐 요정도 크기면 크기 큰 아이는 4만원 때 하는 크기에요 자 보세요 그 크기가요 13cm 나오죠 자 요거 요거 3만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미니벨금 이죠 미니벨금 미니벨금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든 아이 구요 요거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요것도 그냥 3만원 드리고요 3만원 만원 dc 해서요 이것도 3만원 드립니다 자 멋진 그 미니벨금 입니다 자 미니벨금은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 짤막짤막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야 돼요 미니벨금이 쭉쭉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만들려면 아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아주 공이 많이 들은 아이 입니다 미니벨금 요거 4만원 짤막이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크기는 27cm 정도 멋있죠 완전히 이거는 아주 꽃밭 같애요 꽃밭 가격도 저렴하구요 3만원 드리면요 자 베니벨금 3만원 드립니다 자 여기 가격 저렴한 레이드립 있습니다 레이드립 자 물든거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물이 아주 빨갛게 들어있어요 자 레이드립 요런 아이들은 6천원 드리고요 자 이거 6천원 됩니다 레이드립 요거는 천원 빼 가지고 6천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레종이죠 레종 자 레종 아주 굉장히 아주 다부지게 아주 달궈졌습니다 달궈졌구요 자 크기 보실까요 크기는 16cm 자 요거는 3만원짜리 20% 빼서 24,000원에 드리고요 전부 오늘 세일가 세일가로 말씀드리는 가격이니까 가격이 좋아요 정말 좋구요 요거는 24,000원 드립니다 자 레종 2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골든글로우지요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도 색깔이 너무 이뻐 가지고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선 요렇게 2도 3도 그렇습니다 요 아이들은 6천원씩 드리고요 2천원 빼 드리고요 6천원에 드립니다 골든글로우 자 6천원에 6천원에 드리고요 아이들 보여드릴 아이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많이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이 힘드실까봐 오늘 몇 종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아이는 모란이죠 모란이 아 모란이 목대가 있어요 목대 있구요 자 보세요 아주 모란이 이렇게 키우려면 이것도 아주 굉장히 공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이 정도 키우려면 자 모란이 2만원짜리 이것도 목대 보세요 목대 있구요 이거 16,000원씩 드리고요 모란이도 16,000원 20% 뺀 가격은 16,000원 드립니다 자 모란이 크기 보실까요 크기는 16cm에 17cm 정도 되네요 17cm 자 모란이 16,000원에 세일까 드리고요 자 요거는 아라베스크지요 아라베스크 야 잘생겼어요 정말 자구도 나오는 거 보세요 자구도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아라베스크 이거 3만원 짜리입니다 30,000원 짜리 요거는 20% 빼 가지고 24,000원 또 드립니다 24,000원 요거는 18cm 18cm 크기구요 자 아라베스크 24,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석영이죠 석영 석영도 저희가 요즘에는 보여드리지 아 이도만 보여드렸을 거 같아요 이도만 보여드리고 요렇게 큰아이는 안 보여드렸던 거 같아요 요것도 3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 요것도 20% 빼서 24,000원에 드리고요 자 석영 24,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거는 16cm 가까이 되는 크기구요 자 석영곤생입니다 석영곤생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레몬로즈 금은 이제 한 분이 가져가셨고요 요거 다른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얼굴 정말 많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세요 뭐 철화도 있지만 철화가 또 요 레몬로즈는 철화가 있으면 또 비싸요 비싸지고요 자 여기 철화 속에 또 생얼 속에 철화가 있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저 얼굴 수를 보시면 가격이 가늠 되실 거에요 요거 지금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짜리 요거는 만원 빼 드릴 거거든요 만원 만원을 세일해 드립니다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아 정말 좋죠 자 레몬로즈 금 요거 3만원 세일값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호베이 금이죠 호베이 금 아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께 드리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 멋있어요 멋있고요 어제도 한 분이 이제 올렸던 건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이 계속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보여드립니다 뭐 추가로 이제 사진 보여드려 가지고 가져가신 분도 계신데 요거 보세요 정말 멋지죠 자 호베이 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많지 않아요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자 호베이금도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짜리 세일가 드렸어요 3만원 이것도 만원 빼드리고요 굉장히 아주 가격 좋습니다 요정도면 3만원 드리면요 자 호베이금 요것도 3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길바철화죠 길바 쌩얼도 있고요 아주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요거 금도 이렇게 살짝 있고요 아주 굉장히 멋진 길바철화입니다 쌩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길바철화 요거 크기는요 25cm 25cm 나오죠 25cm 25cm 나오는데 요거 5만원 짜리입니다 5만원 요것도 20% 뺍니다 4만원 드리고요 4만원 자 그리고 요거는 골프입니다 골프 제가 한동안에 골프를 다니다가 조금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다니는데 아 요거 갔다가 한번 골프 한번 쳐 보실래요 이거 정말 골프는 똑같죠 자 요 골프에요 골프 아주 모양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공에 무늬까지 해가지고 비슷해요 자 골프 이렇게 탈피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탈피해 가지고요 자 골프 2만4천원 짜리 요거 2만원씩에 또 드리고요 자 골프 2만원씩 드립니다 제가 또 뒤에 보여드릴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아이들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리고 나서 또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